5구 높은 공.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을 하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중견수 앞에 안타합니다. 1위로. 거 같고요. 변화구 몰린 공 놓치질 않았습니다. 슬라이더인데 지금 이제 가운데로 몰린 공. 안타 치고 나도 안타쳤다. 습니다. 스윙. 3구 잡아당기 타구 느린 타구죠. 2루수 대시. 타자자 처리 주자를 3구와. 승민 선수의 빠른 공의 스피드가 어느 정도냐인데 그 빠른 공의 스피드는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변화구 구사 능력이나. 어느 정도냐. 최종용. 그것도 이제 고민이 돼요. 2구 바깥쪽. 130대 후반. 4구. 5구 스윙 스트레이크 아웃입니다. 높은 쪽 페스티벌. 고메즈 좌측. 좌익수 따라합니다. 잡았습니다.